안녕하세요 박기범 강사입니다. 이번 동영상에서는요. 여러분들 비밀번호를 분실하셨을 경우에 다시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안내를 해 드릴게요. 비밀번호를 저장해 놓고 기억하기 그죠? 여기 로그인해 보시면은 기억하기 이걸 이용해 놓으면 항상 여기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비밀번호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까먹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다시 만드셔야 될 때가 있는데요.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아이디랑 비밀번호 칸이 이렇게 있죠? 로그인 창에서요. 여기에 보시면은 물음표 표시가 하나 있어요. 비밀번호 찾기라고 이렇게 나오죠? 요거를 가지고 찾으실 수가 있어요. 비밀번호를 새로 만드실 수 있어요.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. 네 그러면 사용자명이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했는데 사실은 여기 이메일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? 그래서 사용자명만 쓰지 마시고요. 이메일 주소를 다 쓰세요. 이메일로 새로운 비밀번호 생성 링크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. 이메일로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려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메일을 쓰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. 이메일 주소를 잘못 쓰시거나 가입할 때 쓰셨던 이메일이 아닌 다른 이메일 주소도 있잖아요. 그걸 잘못 여기다 쓰시면은요. 링크를 당연히 받을 수가 없겠죠. 왜냐하면 저희 회원이 아니라고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저희 한마디로 닷컴에 가입할 때 기입하셨던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. 쓰셨으면은요. 새 비밀번호 얻기를 눌러야 되겠죠. 눌러볼게요. 여기 보면은 다음 화면에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쓰는 칸이 또 나와요. 그렇다고 여기다가 또 쓰시면 안되겠죠? 여기 위에 보시면 설명에 이메일에서 확인 링크를 클릭하세요. 그랬어요. 그래서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줬으니까 얼른 이메일로 가셔가지고 링크를 열어봐야 되겠네요. 그죠? 자 이메일로 한번 가볼게요. 보니까 이메일에 이렇게 와 있어요. 워드프레스라는 사람이 보낸 걸로 와 있네요. 한마디로 닷컴 비밀번호 새로 고치기. 이 이메일을 열어보셔야 되고요. 혹시 이메일이 안 왔으면은 스팸메일함이라든지 다른 메일함에 있을 테니까 한번 잘 찾아보세요. 여기서 이 이메일이 안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입하실 때 이 이메일로 가입하신 게 아니에요. 그죠? 다른 이메일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글로 날라갔겠죠. 그죠? 이메일을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. 그래서 가입할 때 정확하게 사용하셨던 그 이메일 주소로 지금 그거로만 찾을 수가 있어요. 메일을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. 봤더니 요 끝에 파란색 링크 보이시죠? 요거를 클릭해야 이메일 인증이 되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할게요. 봤더니 아래에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는 창이 나오죠. 이제 새 비밀번호를 새로 만드셔서 넣으시면 돼요. 저는 지금 애플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번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라고 안내가 나오는데요. 여러분 컴퓨터는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지워버리고 새 비밀번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뭐 하나 만들어 봤어요. 좀 길게 쓰니까 강함이라고 뜨잖아요. 12자 이상 비밀번호를 만드셔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12자까지는 안 가도 괜찮아요. 뭐 한 6자, 7자 가도 상관 없는데요. 어쨌든 강함으로 만드시면 좋죠. 만드시고 그 다음에 초기화를 누르면 되겠어요. 됐죠. 그러고 났더니 비밀번호가 초기화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로그인이 바로 떠요. 그래서 요 로그인을 누르도록 할게요. 이제 로그인을 한번 하러 가야죠. 네. 자, 또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 넣는 칸이 나왔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. 됐죠. 여기는 이제 아이디 쓰시면 돼요. 그리고 비밀번호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해 볼게요. 했더니 다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제 아이디로 로그인이 잘 됐죠. 이렇게 해서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. 혹시 비밀번호가 변경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요.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이메일이나 전화 070-7583-3666 여기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변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. 비밀번호 변경 안내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